네 안녕하십니까 AP2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단알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64-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오전 11시 4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사항으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알 제가 계속 방송은 드리는데 일단은 사실 주가가 지금 좀 우상향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력선 다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알이 사실 많이 오른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페이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어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단알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알이 3일간 공매도를 좀 많이 공매도가 좀 많았어요 주가가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알 공매도 또 시작 3일간 22주 공매의 장고도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단알의 기간 공매도 20주로 나타났고요 이날 종가 기준 단알 주가는 전일 대비 190원 하락한 8560원에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알의 2일까지 공매도 장고는 전일 대비 1억원 가량 증가한 36억 4531만 130원이라고 하네요 장고가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단알 자회사 단알 핀테크가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사업 본격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강력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알 핀테크가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검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단알 핀테크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토카막 네트워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고 이번 제휴를 통해 단알 핀테크는 토카막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블록 검증 등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페이코인과 톤의 수합을 비롯해 가상자산 예치 결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황영택 단알 핀테크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페이코인은 결제를 뛰어넘는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페이코인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운더는 단알 핀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토카막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더욱 확정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실물 결제와 광범위한 제휴점을 보유한 페이코인의 인프라를 통해 톤의 범용성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점점 좀 일을 많이 벌리고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하죠 일을 벌리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좀 확정되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블록체인에 빠진 상장사들 특금법 기대감 쏠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블록체인 열풍의 힘이와 코드닥 상장사들이 속속 관련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고 한때 단순히 투기 대상으로만 간주됐던 블록체인 산업이 관련 제도의 정비에 힘입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덕이다 사실 이제 특금법 관련해서 뭔가 시행이 되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차트 분석 자체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자면은 단할 같은 경우에는 외인하고 기관계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매도를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주가가 안 빠지죠 외인하고 기관계가 어제 많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죠 안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좀 강력한 어떤 무기가 좀 있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일단은 7천원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천원 아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흐름세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7천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고 계셔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박스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점점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힘을 좀 받아가지고 전고점 있죠 전고점 전에 이 저항선 부근 이 저항선 부근만 잘 뚫어주면은 전고점 위로는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쉽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다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에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조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천억 정도 되네요 6천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1조 가까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날도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